그런데 최근에는 리튬 관련돼서 폭발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을까라는 걸 좀 많이 찾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가 뜨거운 또 변동성 있었지만 그래도 2차전지다. 에코 프로 안 흘린 거 보면 대단하고요. 그런데 전에와 양상이 좀 다르게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는 노력. 또 못 어려운 거 이런 걸 기대할 텐데 소듀 이온 배터리 얘기를 하신다는데 전고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소듀 이온 배터리는 뭡니까? 소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해서 소금을 소듀이라고 하죠. 나트륨 아니에요 조금은? 그건 이제 나트륨은 라틴어로 나트륨이라고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는 소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쭉 배워온 게 이제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나트륨이다라고 해야 좀 더 이해를 쉽게 와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 지금 연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화학식으로 보면 원자를 구성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가 이제 보통 돌아가는 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맨 마지막에 원자가 하나가 남아있는 그런 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원소를 이제 일족 원소라고 합니다. 일족 원소. 일족이라고. 일족. 일족이라고. 족이요. 네. 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기율표상에 나오는 건가요. 안 해버렸네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네. 그렇죠. 대부분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는 물리를 했어야 되는 물리화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상으로 보면 일족 원소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같은 경우도 일족이고요. 그다음에 리튬움도 지금 일족입니다.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일족 원소다라고 해서 이런 원소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2차 전지를 만들 때 하나 움직이기 편하게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움직여서 전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족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이제 수소긴 하지만 수소는 현실적으로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리튬이 가볍기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번호 3번인 이제 일족 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1번인 일족 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번호가 이제 원자번호가 낮을수록 이제 금속이 좀 가볍기 때문에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족 원소로 배터리를 만들 거를 연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리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때 이제 같이 개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트륨입니다. 그러니까 소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요 이제 배터리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 그리고 이제 무게가 무겁다라는 이유로 초반에 이제 연구가 되다가 리튬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들은 이제 리튬 관련돼서 폭발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문제 이슈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을까라는 걸 좀 많이 찾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쭉 과거 전략을 보다 보니까 나트륨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잘은 몰라도 리튬보다 훨씬 더 확보하기가 그렇죠? 가격이나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쉽게 해서 저희가 나트륨이다라고 하기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소금. 소금의 nacl이라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다해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뭐 일본 오염수 방출 때문에 소금도 구하기 좀 어렵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바다에 넘쳐나는 게 이제 소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 비해서 뭐 매장량이 400배 이상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상에 뭐 풍부하게 여섯 번째로 많은 그런 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풍부한 그런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 그럼 이거를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왔다라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보다는 기술력이 그냥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낮은 이제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무게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많이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 소디움 배터리를 지금 연구하는 데는 가장 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과 연구소 그다음에 스타트업 업체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소디움 이온 배터리를 양산화 준비를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양산화가 거의 임박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리튬 이온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뭐 영미계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국의 이제 스타트업 업체인 파라디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디움 이온 관련돼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제 연구 개발을 했고요. 이 회사의 인도에 릴리 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 부자인 이제 암바니 그룹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이 파라디온을 1억 파운드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한화로는 한 1,6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2,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4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소디움 이온 배터리를 양산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디움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나트륨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좀 가격도 싸지 않겠느냐 싶었는데요. 소디움 이온 배터리로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습니까? 네. 가장 크게 장점이다라는 게 이제 소디움 이온 배터리는 이제 100% 충방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특히 이제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을 권하지 않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테슬라 타보신 분들도 알지자시피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충전하고 100%는 충전하지 말라라고. 충전을 못하게 만들었겠죠. 시스템으로 그렇죠. 그렇죠. 완충이라는 게 아마 한 90% 되는 거 아닌가요? 네. 90% 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건 하지 말라고 하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에너지 효율을 완충이 거기까지 못 가게 해놨을 거예요.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소디움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 충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소디움 배터리를 만드는 수준이 한 70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로와트당 이제 70달러 수준이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135달러 140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의 이제 절반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fb 배터리의 생산당가는 지금 한 100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lfb 배터리보다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밸류체인이 완성이 절돼 있기 때문에 한 70달러 정도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양산화가 돼서 밸류체인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50달러 이하에서도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catl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영하 20도에서 배터리 용량을 90% 정도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lf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영하루권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lfb 배터리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원계 배터리도 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런 소듐 배터리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90% 이상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영하 20도에서 90%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하권 초반대로 한 자릿수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네. 소듐 이온 배터리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각국이 현대차도 그렇고 배터리 단가를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훨씬 있는 거고요. 안전성에서도 효율도 좋다. 그런데 아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여기 지금 가장 열심히 개발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소듐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특허들이 있는데 그 특허의 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인데요. 글로벌 소듐 관련돼서 이제 핵심적인 특허라고 하는 게 한 986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국 업체가 5486건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관별로 이제 특허 건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위 10개 기관 중에서 7개의 기관이 중국 기업 기관이거나 아니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소듐 관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2021년부터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빨리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소듐 배터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던 이유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리튬과는 다르게 그 특허에 대한 부분이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할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상용화입니다. 뭐 우리가 전고체 얘기는 하면서 게임 체인지 얘기는 하는데 이게 나오면 게임 체인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연구 단계이잖아요. 연구 단계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용화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지금 중국에서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용화 공장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원체 많습니다. 수십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이배터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는 지금 1세대 소듐 이온 배터리를 올해 내에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세대의 지금 소듐 배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킬로그램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이제 킬로그램당 160와트아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lfp 배터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이 소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아마 자동차보다는 아마 esss 중심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하이배터리 같은 데서는 이제 자기네가 자동차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lfp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장착을 한다기보다는 esss 중심으로 어차피 esss를 하게 되면 일단 배터리 용량보다는 가격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lfp 배터리도 이 소듐 배터리로 아마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다. 아마 이게 거기에서 아마 게임 체인지가 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는 실내 사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소듐 배터리는 실내 esss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esss도 우리 초반에 화재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일어난 게 3원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3원개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lfp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lfp보다 화재 위험성은 더 낮기 때문에 아마 소듐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CATL입니다. CATL은 아마 내년 정도에 2세대 이온 배터리를 양산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공장 건설을 훈환성 창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초에 뉴욕타임즈에서 직접 탐사 보도를 했었던 그런 회사 그건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관련돼서 소중 배터리에 대해서는 탐사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g당 200와트아워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 대표적인 3원개 배터리의 대표 모델인 ncm811과 에너지 밀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 방전 정도가 mcn계열 같은 경우는 90%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에너지 밀도다라고 하게 되면 소중 배터리가 좀 더 높은 이온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소중 이온 배터리를 CATL에서 양산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CATL은 이런 소중 이온 배터리를 좀 색다르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리튬 배터리와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지금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좋습니다. 특히 3원개 같은 경우에 좋기 때문에 그 3원개와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교차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는 나트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기온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면 엔진에서 배터리가 좀 열을 받는다 그러면 리튬 이온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하이브리드네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마 발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일단 개발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만약 이 소중 이온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혼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회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BYD입니다.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의 소듐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YD의 저가형 모델이죠. 시가디라는 자동차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현재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듐 배터리로 아마 교체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갈 같은 경우는 차체 크기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캐스퍼 현대 캐스퍼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차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체가 만약 소듐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2차전지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가격을 11000달러 정도 수준에 맞추겠다라고 BYD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행거리는 이건 어느 정도 돼요? 이 주행거리는 보통 1회 충전되면 300km에서 400km 정도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처음에 전기차 나올 때 효율이 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술 개발하면서 더 높아진 건데 게다가 또 차 다 잡기 때문에 장거리를 간다라기보다는 시내 같은데 도시주행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차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소듐 이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얘기인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사실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좋다면 국내 업체들은 바보인가 이거 왜 안 할까 혹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고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이 LFP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기 시작했죠. 하기 시작했고 ESS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대세라고 하면 이런 걸 하고 있나 궁금하고요. 다음에 또 국내에서 어땠쯤 그러면 소듐 배터리 관련지는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국내에서도 개발을 하지만 아직 회사 단위에서 대기원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학교 연구소 정도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소듐 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듐 이온 배터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호환되지 않는 소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을 사용하지만 리튬이 다 빠져야 되는 거니까 나트륨으로 되기 때문에 양극재도 전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양극재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플러시안 화이트 아니면 플러시안 블루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염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전해질은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해질도 전형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나트륨에 탄산소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와이오밍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소듐 이온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산소다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성소다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가성소다를 만들 때 상당히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탄산소다를 캐서 사용을 하면 상당 부분 이런 환경오염 문제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도 새롭게 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 음극 박막 같은 경우는 지금 음극은 구리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알루미늄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기존 흑연보다 싼 하드카본계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밸류체인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돼서는 소중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관련주로 묶였었던 게 한번 애견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애견케미칼이 2010년대 초반에 하드카본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소듐 배터리가 양산화가 됐을 때 이런 하드카본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국내에서 아직 소듐 관련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주다라고 분류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애견케미칼도 2차전지로 묶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만 원래는 음극재 바인더 이렇게 나오다가 기사를 보니까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서 부각된다는 얘기도 있었네요. 네. 그렇죠.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소듐 나트륨 배터리.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개발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네. 그렇죠. 하고 있어야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